경주시가 행정착오로 축사 건축 신고를 내준 뒤 반려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 승인에 따라 시작한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축사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내남면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마을길 옆에 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사를 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를 넘었습니다. 축사 예정지는 2010년 건축 신고가 됐지만 착공되지 않았고 12년 만인 올해 소유주가 설계 변경 신고를 거쳐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민원이 제기됐고 경주시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건축 신고를 반려한다고 통제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건축 착공하고 착수를 혼돈을 해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처리한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자 건축 효력 상실 통제. 건축주는 경주시가 건축 신고를 내줘 공사를 진행했는데 행정착오로 발생한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행정과실을 민원인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행정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축사 예정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반대 민원을 경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관정이 56m에 설치가 돼 있어요. 주민 12가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인데 원래 경주시 조례에는 지하수 취수 관정에서 300m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경주시의 행정착오로 주민 간 갈등이 커졌고 건축주가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져 축사 신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개통 예정인 동해 중부선 영덕 3척 구간에 올해 사업비 1,866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단은 올해 예산을 집중 투입해 2024년 4월까지 해당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 영덕 3척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해 중부선은 1단계인 포항 영덕 구간에서만 열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 3척 간 166.3km를 5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41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해상에서 4통급 연안자망 어선에 타있던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배가 밀리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갯바위에 얹혀있는 어선을 발견했지만 선원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과 해병, 민간해양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선원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에서는 6년 전인 2017년 국채보상운동이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는데요. 대구의 시민정신으로 삼고 있는 228과 국채보상운동이 동시에 세계의 정신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변예주 기자입니다. 교복차림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1960년 228민주운동 당시 경북과 학생들이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고호를 외치며 당시 경북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를 참다 못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경북도청에 집결해 시위에 나선 장면에는 비장암이 서려 있습니다. 대구 수성천 변에서 민주당 장면 부통영 후보가 군중 앞에서 유세를 펼치는 장면도 4.19 혁명의 횃불을 들어올리게 한 대구 228의 역사적인 순간들입니다. 이 사진들을 포함한 228 관련 6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4.19 혁명 기록물과 함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2017년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6년 만에 대구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두 역사적 사건 기록물이 이번에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이런 쾌거를 이룬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정시민들의 자금심과 자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인데도 당시 집권 현장을 노린 자유당 독재정권이 대구에서 열리는 야당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의 참가를 차단하기 위해 강제로 등교를 지시함에 따라 대구 시내 8개 고교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항거하며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독재정권의 서슬파론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대구의 시대정신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기간에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축제 개막일인 26일 오전 0시 15분부터 포항사랑카드 모바일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는 1인당 20만 원입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불빛축제 축제장에서 현장 판매도 진행합니다.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인 신라문화원이 오늘 설아벌문화회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기념식에는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과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